야 완전 예수입니다. 이거 진짜 예수입니다. 어우 맛있겠다. 저 냄새 진짜 맛있지 않아요. 진한 국물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어때요? 배불러요? 배불러지 그럼. 오늘 저녁은 드시지 마세요. 안 먹지. 그건 내가 뭐. 드시지 마시고. 잠깐만요. 나가서. 저기 뭐야. 심심하니까. 오늘은 뭐 설거지는 할 일이 없고. 여기 방 뒤쪽이라도 하는 게임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아. 옆집 가서 빌려올게요. 흠 안 써도 되는 거. 어디가 딱 꼽히면 탁 튀어나와요. 이렇게 정문 중에 하나 꼽고 내가 하나 꼽고. 차라리 꼽는 거예요. 꼽아서 톡 튀어나오면 지는 거예요. 오. 신나 깨졌네. 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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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개. 네 개. 20만 원에 상을 하는 와이샤스와 브라우스를 하나씩. 벌칙이 다 있어요. 꿀만한 데 맞기. 그 벌칙을 하면은. 성대모사하기. 자네가 별게 다 있네. 여기다 꼬지라고. 이제 꼽고 싶은데 꼽으세요. 톡 튀어나와라 그냥. 안 나오지. 안 나오네. 지난번에 왔다고 갔지 뭘 그래. 나온다.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. 안 나오네. 안 나와. 봐라고. 끝까지 안 나올 테니. 제가 안 나와야지. 누르지 마세요. 다 먹으니까 이거. 그래 어쩌라고. 아무 얘기나 꿀밤 한 대 맞기예요. 일로 오세요. 아무 얘기나 꿀밤 한 대 맞기예요. 일로 오세요. 꿀밤 한 대 맞기예요. 이렇게 저렇게 봐. 이렇게 봐. 그래. 당분 때리는 법은 없어. 꿀밤 한 대 맞기예요. 꿀밤 한번 때리지 않고. 꿀밤은 드릴게요. 먹여 드릴게요. 야! 꿀밤 때려봐라. 꿀밤을. 여기다 살짝 때려줄게. 살짝. 일로 오세요. 들고 있어야지.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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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대로 때렸네 아이고 되게 아프네 그 땀고 살짝 때렸어요 나는 손심이 없어서 자네 그렇게 못 때린단 말이야 여기 땀 고맙을까요 꿀밍고 때리겠다 깡 에이 별게임이 다 있네 에이 거기 컷 봐 세 번 불길하다 불길하다 그랬어 아이 그렇게 때리더니만 옆사람에게 손목 세 대 맞게 해요 손목을 세 대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유 30대 넘었겠다 몇 대 맞게 세대 한 대만에 남았어요 아이가 안 앞에 줄기가 없다 하나도 안 왔어요 하여튼 그 이상은 내가 안 되네 아 이번에 장모님이 그려면 내가 세대로 손목을 두꺼울 때려드릴게요 두꺼울 때려드릴게요 장모 때리는 건 없다니까 그러네 그건 장모 때리면 뭐가 돼 뭐가 돼 옥 옥 옳지 옆사람에게 손목 세 대 맞게 장모 때리면 전속에 폭행으로 된다고 했잖아 무슨 폭행이에요 전속 폭행 게임인데 줘봐요 내가 살살 때려줄게 아니 아까도 이거 봐봐 뭐요 빨갛이 아니 뭐 얼마 맞으면 조금만 딱 가만히 있어보자 운동상 한번 맞아보세요 운동이 매맞고 운동이 있어 그래 힘 딱 줘봐요 살이 쪄가지고 난 많이 아프단 말이야 그러니까요 힘을 벚꽃 줘보라니까 왜 쳐 그냥 차사차사 붙여 날씨가 다 뭐라고 울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왜 왜 저를 피부로 타임